인구 유출과 낮은 출산율로 인해 지역의 학생수는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과 산간 벽지학교는 입학생을 받지 못해 이미 폐교했거나 폐교를 앞둔 곳이 많은데요. 폐교 이후의 활용도 숙제입니다. 지역의 아이들 그리고 지역민을 위한 시설로 바뀐 곳이 있는가 하면 그대로 방치된 곳도 적지 않습니다. 폐교의 실태와 활용에 대한 기획보도, 첫 순서로 문을 닫은 뒤에 여전히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마을의 흉물이 되고 있는 폐교의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봉화군 명호면의 한 폐교. 초등학생들이 뛰어놀던 운동장에는 풀이 자라고 있고 건물 외벽도 곳곳이 파손됐습니다. 내부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복도는 떨어진 천장재들로 엉망이고 깨진 유리창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지난 1999년 폐교된 이후 수련원과 래프팅 업체 사무실 등으로 이용됐지만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녀들이 뛰어놀던 학교가 사람 한 명 찾지 않는 폐허가 된 모습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오는 사람 아무도 없고 동네 사람이 산하다가 빠져나가니까 마음이 괴로워요. 학교가 물 다 새서 5년만에 무너져 무너져. 비어있으니까 너무 안 좋아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또 다른 폐교. 지난 1997년 폐교된 이후 문화예술체험장 등으로 활용됐지만 방문객 감소로 문을 닫은 후 최근 5년간은 주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폐교의 활용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보기도 싫고 교육청에서 학교를 쓰지 않으면 빨리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처분을 하든지 해서 농지를 만들든지 해줘야지 그냥 놔두니까 굉장히 흉물스럽게 보기도 싫고 어떤 방향으로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9월 기준 경북도 내의 폐교는 총 227곳.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는 폐교는 47곳으로 이 중에서 앞으로의 활용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곳이 26곳입니다. 마을 중심의 건물이 흉물로 전락하면서 미관상 문제뿐만 아니라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폐교가 어떻게 보면 우범제도로 변화하고 있고 이래서 항상 우리 주민들로부터 폐교에 대해서 많은 또 칠탈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옛날에 그 명성 높던 그 마을 입구의 폐교들을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주자 이런 부분들로 저희들은 적극 우리 교육청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에 상징처럼 여겨지는 폐교. 마을 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과거의 기능을 되찾고 지역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